네 반갑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답답한 느낌 아니실까요?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그래도 최근 들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시장의 지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뭔가 조금 체인 듯한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휴가 시즌 맞아서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 공백은 항상 그렇지만 휴가 시즌과 금요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15일 월요일날 다음 주 또 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AS 시작하고요 오늘은 종목을 딱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역시나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AS를 좀 하나 해볼게요 우선은 두산부터 좀 해볼게요 자 두산도 최근에 바닥에서 자꾸자꾸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이 나와서 AS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큰 움직임보다는 제가 두산에 주목했던 포인트 뭔가요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는 이 머니차트에 해당하는 그림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항상 고민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바로 전에 고점 자리들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대까지 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을 주는 그림들 1봉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자 1봉으로 돌려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고민했던 자리는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5월달 6월달 초입에 되는 구간인데 올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9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 그림을 더 크게 가져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딱히 크게 문제 자체가 없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대 9만원 근처 그러니까 8만 5천원 넘어가는 포인트 맞춰준다면 다시 얼마까지 그래도 10만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근데 두산그룹주 전체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지만은 호재만발입니다 그쵸? 그 상황에서 충분하게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며칠째 그러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한 6일에서 8일 정도 상승한 다음에 하루 정도 쉬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주 가운데요 그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다음 주 만약에 오늘 저녁과 월요일날 뉴욕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가파르게 또 화요일부터 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대형주가 한 번 상승이 나온다면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산의 수급사항도 체크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두산 수급 보시면 정말 화려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약간 죽어있던 수급에서 바로 기관들이 뭐하고 있다? 쌍글이 매수하고 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하는 정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관들이 근데 어떤 식으로 매수하냐면요 전부 다 사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싹 사버립니다 안 들어오던 기관들 중에서 다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쉽게 무너질 수급 상황이 아닙니다 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냐 기관들이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져갑니다 기관들이 단 하루라도 3만 주 이상 매도세가 나온다 싶으면 그때 그냥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급할 거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은 동화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두 번에 걸쳐 추천을 했어요 머니차트는 제가 7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종목 토론 방송에서 동화기업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 머니차트에서 8월 1일 날 추천을 또 한 번 드린 기업이 동화기업입니다 그만큼 회사를 좋게 봤고요 머니차트에서 추천드렸을 때도 추천드리고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었다가 이때 추천드리고 머니차트는요 그리고 토론 방송에서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이슈 자체가 워낙에 좀 긍정적이고 포인트 자체를 보자면 차트 상황을 볼게요 차트 상황 자체도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는 게 큰 그림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려요 큰 그림에서 보건데 동화기업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120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주는 거 그러면 역시나 1차적인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디예요? 4월, 5월 달에 고점 라인 어디입니까? 여기 라인입니다 8만 5천원, 9만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중단에 해당하는 얼마요? 8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자, 머니 차트의 종목들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 포인트에서 올려 치는데 횡보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가요 그리고 한 번씩 아주 적게나마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단식 상승을 한 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한 번 나와줬잖아요 여기 포인트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로 횡보를 하거나 일단 올려 친 다음에 횡보하는 포인트가 나온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그림이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기업 보면 추가 상승이 우선은 지금 계속 갈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매출에 대한 기대 엄청나게 큽니다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올려 치는 그림 크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1차적으로 얼마까지 온다 말씀드렸죠? 8만 5천원 정도까지는 최소 봐야 됩니다 적게 8만원도 보지만 8만 5천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꼭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AS를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좀 쉬어 내려가다가 현대바이오랜드가 급등이 나오네요 자, 18%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올랐나요? 어, 21%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추천드린 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요 아침에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빡! 오후에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급등 나왔다가 약간 조정 나왔다가 오늘 좀 다시 가는 모습이에요 이슈거리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종목인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최대 매출 포인트가 이익이 나는 포인트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SK바이오랜드를 인수하면서 현대바이오랜드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자, 그 포인트에서 맞춰봤을 때 미국 FDA 쪽에서의 천연물질에 대한 부분 화장품 천연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좀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큰 추세도 보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긴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강조드렸던 가격대 이 자리였어요 얼마인가요?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 보자면 한 18,000원 정도 자리는 1차적인 고점 라인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될 자리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자리를 뚫고 간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크지 않아요 다음 어디인가요? 큰 박스 보죠? 여기 라인 보이죠? 2020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라인까지 보자면 여긴 얼마인가요? 가격적으로 한 2만 한 3, 4천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상승 추세 돌아서면서 한 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자리를 잡아버리면 여기서 다시 얼마까지 2만 3, 4천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그림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 바닥에 추천드린 상황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AS 개념인 거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번의 반등을 보고 기다리셨던 분이시라면 오늘 자리에서 18,000원대 안착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갑자기 크게 밀리면서 한 16,000원대 16,500원 자리를 이탈한다 싶으시면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의 흐름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한 번 지켜보실 분들은 좀 시간 요율을 가지시고 2만 3, 4천원까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에 추천드렸는데 어느새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종목도 토론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좀 이슈가 돼요 YG 엔터인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수익이 더 나고 있을 거예요 자 YG 엔터 같은 경우 조금 고민을 해볼 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SM이든 JYP든 다 좋아요 하이브에 유진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종목이 블랙핑크가 하반기 때 매출을 크게 불러일으키면서 엔터주 전체에서 가장 좋은 이익률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모습을 실적을 하반기 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슈가 터져지면서 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요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천드린지는 조금 됐어요 한 달 딱 됐지만 추가 흐름이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고 이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이 자리였습니다 역시나 전고점 매물벽 자체가 5월달 내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구간이죠 꽤나 횡보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한 3주가량 이 구간대에서 쉽게 가지 못했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빠졌던 포인트가 나왔죠 왜냐? 왜 그렇죠? 물리셨던 분들 팔고 싶은 욕구 네 그죠? 원금 복구 원금 회복에 대한 욕구 자체가 3주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물량 소화가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일까요? 와이젠터의 흐름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최고점 자리 7만원대 부분까지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주가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산재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상황도 보시면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 말씀드려요? 기간들이 매수하는 종목 엔터주의 기간들이 팍팍팍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와이젠터 보시면요 보세요 꽉 차 있습니다 보이시죠? 꽉 차 있어요 금융투자 그렇죠? 연기금마저도 보시면 이쪽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을 기간들이 끄집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매수했어요 최근 들어서 기간들은요 많은 물량을 사실 매수하지 않았어요 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매수를 꽉 해주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기간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7만원 정도까지 아니면 최고점이 7만 5천 8백원인데 작년에 그 자리까지의 돌파 흐름도 한번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구간대 자체 돌파하면서 수익률도 극대화될 수 있는 포인트 여기서부터 한 15%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유하신다면 40%대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종목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종목을 제가 매주 주말에 한 앉아가지고 한 3, 4시간씩 앉아요 많이 앉아있으면 한 5시간씩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하는데 이 종목이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청은 6천억 조금 안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올라서 6천억 되려나요? 자 DN 오토 모티브입니다 영어로 DN 그 다음 한글로 오토 모티브입니다 DN 오토 모티브입니다 자 DN 오토 모티브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종목을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 이 종목이 실적의 성장성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 실적의 성장성에 제가 주목을 하냐면 바닥에서 큰 포인트로 올려치게 되는데 왜 실적이 올라가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올해 초에 두산공작기계를 두산공작기계를 인수를 했어요 두산공작기계를 2조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시총이 5천억인데 6천억 조금 안됩니다 두산공작기계 인수하고 나서 100%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연결로 그에 대한 실적이 커버가 되기 시작합니다 회사 실적에 덮어지기 시작해요 실적을 열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보자면 작년까지 이제 9천억 원대의 매출 상황을 보여줬어요 보통 이제 9천억 나오고 8천억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산공작기계가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같이 엎어지게 되면서 실적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치 2배 이상의 실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총이 6천억이에요 이 회사는 현재 5천억이 좀 넘는데 두산공작기계를 2조원 넘게 주고 100% 지분을 인수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 1년에 버는 수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산공작기계의 뭐예요 배당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00% 지분이잖아요 그 포인트 보시면 부담감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요 방진제품이에요 방진제품이래요 방진제품 방진제품을 만드는데 이 방진제품이 어디로 들어가냐 현대기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세계 글로벌 모든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테슬라, GM, 유럽 쪽에 유명한 브랜드들 싹 다 퍼져 있습니다 한국, 유럽, 미국 싹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실 딱히 현재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매출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그래도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와져요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이 종목을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일 수도 있지만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어요 짧게 보시면 안 되고 바닥부터 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최종적인 목표 매출 6조 원 이상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 매출 6조 원 이상까지 성장하는 포인트를 두산, 공작기계가 합쳐지면서 본다면 한 5년에서 이상 그 이후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개별로만 본다면 한 5, 6배까지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이 종목이 하나 딱 아쉬운 게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사실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어요 보시면 하루에 이래요 만주, 9천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를 거래량을 뛰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지만 이 회사가 주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저는 이 회사 무상증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거래량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닥에서 올려 치는 그림도 긍정적이고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둘까 주가 자체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찌 됐든 두산, 공작기계 다시 들어와 주면서 매출 포인트 빵빵빵 뛰고 본연의 실적을 보일 겁니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회사의 현재 적정 주가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최소 10만 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싼 종목이고요 시총이 최소 1조는 가져야 된다 지금 아마 오늘 이제 6천억 찍었을 텐데 시총 1조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DN 오토 모티브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큰 그림에서 보건대 괜찮은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그간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나 밀리는 종목들이나 여러 종목들 AS를 살짝 도와드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DN 오토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에서도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될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좀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